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어 능력시험 1급, 2급을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생님의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리고 토픽 시험 준비가 어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1급, 2급, 초급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여러분, 꼼꼼하다, 알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선생님 수업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토픽 실전 모의고사 이 강의에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 네, 진짜 토픽 시험과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많이 풉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40강이에요. 듣기 그리고 읽기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1회가 끝나요. 끝나면 선생님이 1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문법 같이 정리, 정리할 거예요. 자, 듣기 문제 풀이가 1회, 모의고사 1회에 세 강, 세 강으로 선생님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문제 풀이, 읽기 시험도 있어요. 33번부터 문제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1회에 4강, 4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와 문법 정리를 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픽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문제 강의는 모두 40강이에요. 강의가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요.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말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다 보면 초급 시험은 그냥 잘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를 미리, 미리 풀고,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